포스코의 지난해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1억 5,8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1인당 영업이익은 전체 직원 수 대비 영업이익이며 국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1억 1,83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편 1인당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전체 46.4%를 차지했고 이 중 포스코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8%입니다. 한편 1인당 영업이익은 전체 기업을 받았습니다.